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 이게 바로 700억 원을 이재명 측에 주기로 했는데 그게 제공과금 등을 제하고 나서 428억 원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28억 원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 그냥 지분을 주기로 했던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약정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재명 측의 차명 지분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남욱은 이미 자기의 지분 정리를 다 했고 그리고 김만배, 남욱, 정영학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는데 거기다 또다시 남욱 이름으로 명의신탁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재명에게 주려고 한 이재명 측근과 함께 주려고 했던 그 428억 원이라고 보고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알려져 있지 않았던 428억 원이 바로 남욱의 이름으로 명의신탁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만배도 그동안 측근들을 통해서 대여금과에 숨긴 148억 원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대장동 수표 148억 원을 검찰이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씩 범죄 혐의에 사용되어 있던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김만배만 하더라도 최우향 이런 사람들, 이한성 씨를 통해서 또다시 자기 그룹 임무의 관리를 하면서 자산을 또 관리, 별도로 하고 있는 이런 상황도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이 이 문건을 확보함에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1호 지분 일부가 남욱 변호사의 숨은 지분이라는 의미가 되지만 대장동 1당끼리 명의신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욱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것이 바로 이재명 대표적에 대한 수익 약정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는 유동규가 설립한 유원홀딩스의 압수수색 전산 자료를 다시 훑어보는 과정에서 약정서 파일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천화동인 1호 지분 중에 일부를 남욱 변호사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남 변호사가 지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욱이 자기 지분을 또다시 갖고 있다는 건데 그게 숨겨있어 있는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약정서는 대장동 사건이 알려지기 이전인 2021년 4월에 작성이 되었습니다. 작성자는 유동규 밑에서 일했던 정민용 변호사로 대장동 사업과 전혀 무관한 파일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수사팀이 발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쯤 대장동 관계자 A씨를 불러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약정서를 제시하면서 이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캐물었습니다. 당시 A씨는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 수익금 지급을 미루자 불안해진 유동규 측이 2021년 4월에 김만배에게 약정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김만배가 거절한 것이로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약정서가 이재명 측이 약속받은 428억 원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남욱 변호사 이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앞서서 약정서 작성을 종용한 적이 있는 유동규를 비롯한 이재명 측이 428억 원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해준 장치라는 겁니다. 실제 남욱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명의신탁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한 대장동 관계자는 이미 민간 수익자 지분 관계 정리가 끝난 바당에 김만배가 명의신탁까지 해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의 몫을 더 챙겨줄 이유가 없고 그리고 남욱 변호사도 차명 지분을 가질 이유가 없다.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질 것이 아니라 이게 딴 사람이 가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드러나면 또 본인에게 범죄 혐의가 드러날 것 같아서 그래서 부인한 걸로 보였는데 어쨌든 서류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바로 남욱 것이 아닌 이재명 측 것이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약정서가 2020년 4월 달에 분양 대응업체 대표인 이모 씨가 남욱에게 건넨 50억 원이 이재명 선거 비용으로 쓰인 사실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남욱 변호사에게 보낸 내용 증명과 함께 이재명 측의 혐의를 입증할 물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익 약정서 의혹은 지난해 대장동 수사 초기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정작 김만변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또 정진상과 김용도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서 428억 원의 약정을 둘러싼 진실은 법정에서 판가람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증거 등이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어서 그래서 검찰이 입증하기가 비교적 수월해졌다는 겁니다. 검찰은 김만배의 대장동 수익을 숨겨준 혐의를 받고 있는 첫 건인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와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를 범죄수익은익규제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11일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김만배 지시로 대장동 개발 수익 245억 원을 여러 차례 걸쳐서 고액건으로 인출한 뒤에 다시 여러 장의 소액 수표로 재발행해서 대여검고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여검고에 숨긴 대장동의 148억 원도 찾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만배의 재산 억립 과정에서 조력자 역할을 한 이한성 그리고 최우향을 구속주소했는데 이 가운데 275억 원을 억립한 혐의를 받고 있고 대장동 수사에 따라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조치에 대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은 지난 1년간 여러 차례 245억 원을 천만 원권 등의 고액수수료로 인출한 뒤에 이를 다시 10만 원권, 100만 원권 수표 등으로 재발행해서 은행 대여검고 등에 보완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최우향시는 2021년 10월에 배당금 목목으로 화천대유 계좌에서 김만배의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30억 원을 대여검 형식으로 넘겨받아 숨겨놓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만배가 자신이 갖고 있는 돈 가운데 최우향 그리고 이한성 씨를 통해가지고 빼돌려가지고 또다시 다른 창고로 숨겨놓았다.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에 김만배 그리고 남욱, 정영학 이런 일당이 있으면 김만배는 또 자기 적금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돈 중에 상단부분을 몰래 빼내가지고 숨겨놓거나 은행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두 사람을 구속한 뒤에 수사를 벌여서 대여검고 등에서 숨겨놓은 수표 148억 원어치를 찾아서 몰수 조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표를 여러 단위로 묶었다가 나누고 보관장소도 옮겨가면서 뺏기지 않으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뺏기지 않으려고 했다. 검찰은 앞서서 김만배와 남욱, 정영학 등의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 800억 원에 대해서도 동결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김만배가 자신의 천화동인 1호에 거기 절반 정도 700 중에 공과금을 빼고 공동병비를 빼고 428억 원을 지금 남욱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걸로 보이고 또 하나는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자금 가운데 이게 검찰 수사가 시작되니까 대예금 꾸던 게 숨겨놓은 게 있는데 그게 275억 중에 148억 원을 지금 검찰이 찾았다는 겁니다. 그게 찾을 때 들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최우향, 이항성 씨인데 이 최우향 씨는 쌍방울 그룹의 부회장을 지냈고 원래 조폭 출신에다가 감옥에 있다가 나왔는데 그 감옥에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영어하는 조폭이다 이래가지고 김성태가 특히 아껴서 쌍방울의 대표 그리고 쌍방울의 부회장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최우향은 김만배와 나이가 참 차이 있어서 김만배가 아끼는 동생이다. 그렇게 해서 김만배가 지난번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맨 처음에 해서 석방이 될 때 그때 밤에 오토바이 타고 헬멧을 쓰고 나타나서 김만배를 호의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김만배가 구속돼가지고 재판을 받을 때 법정에 계속 나타나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서 김만배에 대해서 응원을 했던 그런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첩건 최우향. 이 최우향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성균관의 부관장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한성 씨는 또 다른 첩건의 이한성 씨는 성균관대 후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 이화영 열린우리당 의원의 보좌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연결돼 있고 이화영 인결돼 있고 이재명도 인결돼 있고 이렇게 대장동과 또 쌍방울과 그리고 북한과 관련된 투자사업과 이런 게 쭉 연결돼가지고 지금 뿌리를 넓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적발이 돼가지고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만배도 자외했다가 지난번에 응급실에 들것에 그들려갔다가 2시간 뒤에 나올 때는 골짝골짝 뛰어나온 그런 걸 발견이 됐고 포착이 됐기 때문에 검찰도 김만배에 대해서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제 김만배의 건강을 체크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재판도 바로 열게 되고 그렇게 되면 김만배가 어떤 말을 할까에 따라서 이재명 사건에 대한 본격적으로 진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이재명은 새해 들어서 더욱더 불리한 상황에서 지금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바짝 쫄어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 성찬경 TV